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5분 20분 30분이 중간으로 수교실을 보내주신 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지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 가운데서 그룹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진결하게 씻어주신 분 하나님의 고룩한 하나님을 삼아주신 분 시임이 고룩한 하나님을 삼아주신 분 하나님의 고룩한 하나님을 삼아주신 분 하나님의 고룩한 하나님을 삼아주신 분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들, 선교사님들, 장로님들과 또한 이 훈련을 위해 수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과정을 마친 우리 수교생들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훈련을 마치신 모든 선배님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종국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금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